1주일 밀린 김에 키티을 게임 뭐하지? 1주일 밀린 김에 키티을 시참으로 하는 건가요? 승민씨 미션 하실래요? 시청자분들을 한해서 랜덤으로 받는거죠? 빡센 분들만? 그럼 승민이랑 하는 대신 에런 프로만 받을까요? 솔직히 승민이랑 2대2 하잖아? 내년까지 해도 한판도 안일 자신있어 지금 말고 50분 해달라고? 얘들아 그럼 우리 시참하고 있자 오늘은 뭐하고 노냐고요? 여러분들이 나를 가지고 놀 수 있는거에요 나와 형 급해 이제 얘들아 3판 다했죠? 리방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연속 중복 안됩니다 리방 일단 리방할게요 3판 했기때문에 꾸돌형님께서 아직도 씻고계시거든요? 오케이 오늘은 암탉 여기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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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끼리 온순간에 알천국이다 이럴때 미션이 없단 말이야 피딘 미션 있을거 같다고? 그럼 내가 터뜨릴게 여기 알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다음판부터 달걀 터질때마다 천원 오케이 자 일단 그 도전 같이 세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후돌령님 어디까지 씨들어 가신거지? 설마 목욕탕 가셨나? 그정도면 거의 사우나 가신거 같은데요? 도전! 현재 5천원인데 잠깐만 차가 돌아갔습니다 쉴 수 있겠네요 자 계란 사주세요 계란 계란 나갑니다 달걀 팝니다 여러분 달걀 많이 먹어주세요 자 몇개죠? 소리 잘들어보세요 터집니다 하나 둘 셋개 네개 전판이랑 같이 하면 거의 40개 이럴땐 계산이 능숙하시네요 돈 앞에서는 계산 철저히 해야돼 얘들아 300.. 아 감사합니다 그 얘들아 후돌령님 좀 찾아줘 씻다가 사라지셨어 오셨다 오셨다 10만원 뭐야 잠깐만 선입금인데 이거? 잠깐만 승민아 뭐하고있냐? 친선한다고? 어? 승민이 못하는데? 그러면 시청자분으로 해서 할게요 제가 그 뒷골을 하면서 2대2연승 어떠신가요? 커플분이랑 하다가는 제가 그냥 커플 깨버릴 수 있어요 안하는게 최고예요 저 오늘 감 좋음 그럼 조건에 갈자 미션 성공 못하면 커플 깨시죠 오케이 안줘 2만조 죽게 애들 이기면 루티 2만원 줄게 이기면 알았지? 싸우지 말자 알았지? 잘하자 자 일단 그 미션 하도록 할게요 그 이거 7연승이거든요? 자 한판 지네소 커플 커플 바로 깹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1대1 시키면 이길 수 있지? 그럼 1대1 시켜? 1대1 돌렸어 잠깐만 끝났어 끝났어 최강 디펜 들어간다 어 잠깐만 안 끝났다 에잇! 밀었어x3 밀었어x3 자작 버려도 될 듯 발이 버려도 되지? 버릴게 야 빠먹었어 잠깐만 야! 가봐 화이팅! 이겨야돼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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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연습 연습 깨자 수고했다 아니 진짜 내가 말했잖아 도전 안했다고? 도전 진짜 진짜 지면 나 허블 바로 깬다 버린이냐? 안돼 안돼 둘 다 돌렸어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자 1연승이고요 2연승 도전할게요 끝났어 어 막아버렸지 끝났어 잡았어 일단 2연승 아이탈을 빨았어 어어! 잠깐만 비상! 엥 엥 엥 엥 잠깐만 잠깐만 돌렸어 이거 빡시다 이거 참 관계까지 가 나이스 나이스 3연승 3연승 트랩 좀 빡신거야되거든? 리버스 위주로 갈까? 이거 가자 지금부터 4연승만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게 마인드를 다시 0승이라 생각하고 4승만 한다고 생각하면 돼 어? 어..잠깐 나도 왜 생겼어? 1등 짠다 1등 짠다 나 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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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렸을때 됐지 이제 포크 됐지 쟤도 돼? 돼 돼 돼 돼 돼 오케이 한 번 더 쟤 마라 빨리 돼 돼 돼 돼 돼 돼 돼 어디갔어? 거리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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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거리우지 8위 쌍미 지금 왔네 하나 네 3연승 남았습니다 그 앞에 1등 같아 어허 망감해 여기 먹였어 나박스 오늘 멀미하.. 멀미하겠어 막자 아우 이렇게 보면 참 아이템전이 쉬워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연습깨면 네 하나의 카트라이더 카트라에서 커플이 사라집니다 남남커플에 433일 444일 대기를 깨버리고 싶네요 이렇게까지 길게 끌을 거 할지 몰랐어요 조만간 끌 때가 된 거 같고 저희는 시작도 안 했는데요? 아 저희라고 하니까 웃기네요 저는 시작도 안 했는데요? 대.. 대사를 돌렸거든? 영근? 죽어버리.. 어? 피상 어딜가 영근아 어딜가 끝났어 끝났어 자 한 판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성공하면은 후돌형님의 미션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거? 잠깐만 이거 생겼어 잠깐만 진짜 버티기만 해봐 나 믿어? 나 믿어 어 믿어 믿어 틀렸어 전 폰기 진짜 나도 큰일났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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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 진짜 이거 사이렌 자 실드사이렌 겨우 들렸어 와 진짜 이거 이 커플을 언제 캤죠? 아 오늘같은데 딱 져가지고 깼어야 되는데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도 좋은 꿈 꾸시고 건강하시고 저희 토요일이나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잘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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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